HLB 생명과학 52주 최고가는 2020년 9월 21일 18,7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2월 18일 7,249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2월 16일 2,89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월 25일 2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73.4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01만주를 순배수 하였고 기관은 2만주를 순배도 외국인은 99만주를 순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13일 가장 많은 73만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25일 가장 많은 62만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89%에서 약 6.0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13일 약 7.43% 최저 지분율은 2020년 9월 1일 약 5.4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17억 9682만원이며 2015년 273억 대비 약 235.9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80억 6674만으로 2015년 마이너스 96억 대비 약 16.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8.79%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558억 3582만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70억 대비 약 마이너스 227.66%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0.83%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6.4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5.9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45%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8.72배 코스닥 평균은 17.41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평균은 22.18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12배이며 지난 2015년 3.9배에 비해 약 31.2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75배 코스닥 평균은 4.75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평균은 2.21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7.06% ROE는 마이너스 19.4%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1조 4,73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4위, 코스닥 종목 기준 38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917억 9,68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76위, 코스닥 종목 기준 585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1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억 6,67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9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74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1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558억 3,58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5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10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13위입니다 지난 10년간 HLB 생명과학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9월 22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상승 추세 2018년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1월에 20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마이너스 17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관계가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